자 마인드 커리더얼스 마음의 복도라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작 전에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나이트메어 모드로 바아로 레고 음 자 뭐야 느릿느릿 일어났네 느릿느릿 음? 아침부터 그릇이 깨져 하루 그냥 일진이 사납겠다 밤이구나 하루 다 지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그랬구나 하루가 다 지났구나 불 끌 수 있고 자 음 아니 뭐 그릇이 어디서 깨졌나 불 좀 켤게요 어 뭐지 여기서 깨졌나본데 가볼게요 집인가 아닌가 작업실 컴퓨터 켜져있네 아닌가요? 누가 어? 몰컴 하다가 어? 내가 나와갖고 도망갔나? 어? 어? 으아악 흠 흠 흠 혼난다 걸리면 장난질이야 장난질이야 어? 언제 나와가지고 응 전기 나갔네 두꺼비집 어딨지? 두꺼비집 어딨어요? 외국은 두꺼비집이 없나봐 어? 그래이 씨 안 좋아지네 뭐 해야돼? 문을 닫아? 일단 내 방으로 가야겠다 안되겠다 음 흠 흠 흠 흠 이거 후레쉬일 확률이 높죠? 오케이 됐 흠 흠 흠 흠 흠 오 오 일단은 흠 뭘 해야 좋을까? 후레쉬는 끌 수 없습니다 아닌가? 열린다 켜십니까? 근데 집이 어? 되게 어? 뭐야 삭막하다? 문이 왜 이렇게 많아? 여긴 아예 밖인가? 아 계세요? 흠 뭔 소리가 들리는데? 흠 자 불을 켤 수 있으면 후레쉬를 주지 않았겠죠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엘베 타는게 좋지 여기 고층이니까 흠 되는게 없네 이거 흠 흠 흠 올라가 볼게요 캐시 불 불 불 났나봐 불이야 내려갈게요 흠 흠 흠 흠 큰일났네 이거 어? 이게 또 되나봐요 강제 4층으로 가는거야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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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어? 프레즈 나온다 다행이다 오케이 도착 왜 안 열어주지? 나 폐쇄 공포증 있어요 예? 응? 뭐야 뭔데? 발로 찬거 아니야 방금? 손가락 아닙니까? 음 가보자 자 우클릭이 프레쉬였네요 갑니다 아이씨 뭔 소리야 아 파이프 오케이 사람은 본능 쪽으로 밝은 곳으로 가라 그랬어 출구가 아니래 그니까 그냥 열어봤어요 공사장인가봐 어 뭐지? 선생님 지금 한겨울에 왜 왜 그러고 다니세요? 뭐지? 뭐하시는 분이지? 어? 저 녀석과 일정 거리를 둬야하는 건가? 안 나와요 후레쉬 안 온다 저거 뭐야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뭐하는 녀석이지? 아님 누구세요? 일단 피해볼게요 귀가 먹먹해져요 를 늘립니다 오지 말아야 할 곳으로 온 건가? 여기로 가야되나? 설계도? 아니네요 원래 그런 꿈속에서는 사람이 행동이 느려지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? 안 돼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내 귀를 믿어 절로 갔어요 뭘 들고 있는데? 아 귀를 귀를 속은 속 그 뭐라 그래? 잘 들으려고 하고 있거든요? 달리는 거 있었네? 어 저거 봐 여기 살짝 봐볼까? 이렇게 뭐한 녀석이지? 그렇게 빠른 것 같진 않아 보이지도 않는데?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 것 같죠? 오케이 빈 곳을 좀 서로가 살펴보자 여긴 아까 왔던 곳이고 오 오 마이 갓 아 깜짝이야 뭔데? 저게 왜 나와 갑자기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천천히 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 어 퓨즈 모아야 되네 퓨즈 퓨즈가 하나 더 있어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것 같애 젠장 이러지마 아 저 녀석이 지키고 있는 곳에 있는 건가 본데 됐다 이게 후레시가 한 번씩 꺼지네 자 여기서요 스팀 한 번 더 나오겠지? 치이 하고 어 뭐 구멍도 없구만 정해서도 지키고 있는 쪽으로 한 번 가보자 여긴 아닐 거야 어 여긴 약간 내가 봤으니까 자 귀먹먹이 먹먹이 먹먹이 갈까 이쪽이었나요 아 여깄다 이즈 이즈 롤롤롤롤롤 오케이 이거 생각보다 너무 쉽게 얻었어요 이쪽으로 쇼컷 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응 짬이 있어요 짬 짬바 짬에서 나오는 어? 바이브 바로 꽂고 엘베 근데 또 이런 게임 특 이걸 했다고 해서 호락호락하기 어떡해 어떡해야돼 어떻게 해야돼 보내주지 않는다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돼 가만있어 숨 두시지마 뭐야 잠깐만 멍먹이 멍먹이 뭔데 멍먹이 멍먹이 갔나 간다 간다 마법같은 놈 inclined 멍먹이 천천히 가 아직 뭐냐고 오케이 갔나봐 오케이 귀로 해 귀이 잠깐만 이쪽으로 붙지마 이쪽으로 혹시 볼래요 시야가 좀 더 깎인 것 같아 느낌이 응 이즈 몇 할게요 나 간다 이 녀석아 2층 2층으로 가 휴 너무 쉽고 설마 뭐 위에 있고 그러지 않겠지 뭔 소리야 오케이 가볼게요 2층 왔습니다 출구가 아니래 무슨 소리지 팬이 세게 들어가는 소리가 나네 일단 음 가볼게요 야씨 장난해 지금 어 장난치지마 사람 가지고 쓰레기통 뭐야 잠깐만 이 세계를 구해와야 하는 것 같죠 뭐지 호빵맨은 프링글스 프링글스 아니에요 어 프링글스 손 대면 멈출 수 없죠 박물관인가봐 플레이 위드 미 함께 놀자고 자 게임 룰스 플레스 더 버튼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된다 You will have 음 미니트 파인 미 찾으라는 건 것 같은데 음 어 나는 가짜가 많대 나 가짜 중에 이 녀석을 진짜 이 녀석을 찾아라 자 누르라는 건가 흠 흠 뭐 눈 살짝 돌아온 것 같은데 어 쳐다보고 그런 건 아니네요 오케이 한 번 눌러보자 오 사라졌어 7분? 야야야야 오케이 이쪽으로 가래 7분만이 찾으라고? 음 7분은 너무 빡세지 않나요? 럭키 세븐인가? 6분 41초 어디 뭐야 왜 느려져 왜 아 설마 스태미너? 어 빡세구네요 너는 당신은 진짭니까? 아니래요 방구를 껴? 뿡뿡이였나? 어 뭐여있다 여기 당신은 진짭니까? 꼬쟁이? 아니에요 당신은요? 뭐야 형님 진짜 아니죠? 노란색은 아니었잖아 이 녀석 뭔가 수상한데? 아악! 야! 이거 뭔데 아! 아! 뭐야 이 녀석 생김새를 보고 자세히 기억해서 찾아야 되는 건가? 아 오케오케 저질 체력 같은 이라고 잘 봐봐 안에서 검정색이네 그죠? 오케 검정색이고 이 대머리 녀석 오케 너 고개 바꿀거지? 여기서 여기서 만져볼게요 저거 봐 저거 봐 간닷! 오케 오케 이쪽 먼저 아까 갔던 곳 먼저 가볼게요 근데 저기밖에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애 일단 스테미너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쉬어주면서 가줄게요 이게 자꾸 틀리면 자꾸 틀리면 저 녀석이 쫓아와서 나를 잡는 것 같애 어 오케이 다 누르지 말고 아 이 녀석 이거 없어요 어 이거 아주 틀린 그림 찾기구만 응 빨갱이 아 죄송합니다 빨갱이가 아니라 빨강이 심한 말을 했네요 말이 심했네요 오케이 쓰읍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자 한번 어 내가 그 녀석이다 거수 아 다 거수하고 있구나 오케 쓰읍 팔이 없어요 손모가지 타자들이 있네 아아 속을 뻔했다 그죠 건방진 놈 저기 가볼게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너무 광범 미안한데 올라갈게요 5분 남았다 어디 어디 숨었나 알아맞혀 볼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머리카락 보일라 근데 넌 머리가 없잖아 어 그니까 더 꼭꼭 숨어 내가 찾아버릴 거니까 자 거수해 아니 없는데 어 너야? 헤헤헤헤 이놈새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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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오구초구니없네 어? 저거 제일 빠른네 저거 434 434 434 어? 어? 사샤샤 자 일단 돌아갈게요 어? 이 깎여물고 모른척하네 어? 이 깎여물고 아닌척하고 음 이 깎여물고 아닌척해 아주 그냥 어? 야 니들 내가 가 정리해 음 야 니네 이미 끝났어 게임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신난 소리가 나는데? 춤추러 한번 가볼게요 뭐야 축하파루이 흐흐흐흐흐흐 흐흑 흐흑 야 이거 너 너 머리도 가뜩이나 없는데 없어도 돼? 음 먹어볼까? 쇽 오케이 자 하나 채워져 있지 않을까? 가볼게요 자 이런 게임 특 어? 이렇게 하나 클리어하고 방심을 유도한 후에 갑툭튀 있을 수 있다 음 이런 녀석 어? 열렸다 열렸다 이거 너 같으면은 가겠어 이거? 어? 바닥이 없잖아 가자아잇 뭐야 뭐를 하이 시간이 없다 정해석 쳐야되요 스테미너 조절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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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어휴 씨 내가 치려다 말았어 임마 어? 어? 둘째 지는 거야? 신경질적이네 어 안 눌렀었구나 오케이 내려갓 할 말 없어? 내가 보인다고? 자식아 어 뭐야 어? 위로다 아 이거 어 좋은데 이거? 근데 여기 그냥 있어도 돼 것 같은데요? 오버워치 같다 느낌이 그죠? 문은 다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저기 누가 계시는데요? 이거 뭐 뒤집어 쓰고 있는데? 선생님 아 이거 딱 하아 이거 딱 느낌이 내려올 것 같이 생겼는데? 그치? 아닌가? 무슨 소리나요 벨트야! 엉! 아닌가? 근데 왜 조응이 있죠? 아 하나 찾았나 보다 그죠? 오케이 그럼 총 네 개를 더 찾아야 합니다 올라가 볼게요 여기 하나 더 있다 홀키 야 쟤 움직이나본데? 재자쓰 아니네 올라간거네 저게 뭐야 문 열지 마세요 가만있으세요 나오면 닫혀 어? 가만있어 집에서 다 기회 드리는 겁니다 예? 찾았다 히히히지 아 이 저질체력 조용 조용 이쪽으로 할 수 없잖아 그치 어 어 어 어 사람들이 지금 나오면 닫힌다고 나오지마 아시겠어요? 아시겠어요? 아 아 들어가야돼 또? 분위기가 다르잖아 분위기가 다르잖아 아아 이거 백프로인데? 오케이 땡 오케이 힐리오? 오우씨 뭐 다이아 다이아 네거티브 다이아 쏘옥 지자쓰 뭐야 바람이 저기서 불고 있어 저기 가볼까? 그죠 바람이 바람이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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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이쪽이야 이쪽 눈없는다 갑자기 헉? 뭔소리지? 코끼리? 거기 누구 있어요? 하아 진짜 왜이렇게 체력이 안좋아? 기웅이야? 자 일단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얘 왜? 아 느낌이 저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아닌가? 나 왜 자꾸 뺑뺑이 시켜? 응? 이거 일로 굴리면서 이쪽으로 나올 심상이지 쓰읍 가볼게요 계십니까? 어이구 씨 가보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받아들여야지 응? 흠 그래서 뭐하세요? 딱 보니까 길이 생겼다 그치 어니네? 아 설마 어니네? 아 아까 그쪽으로 오라는 건가? 얘 아까 석상계 위에 있던 애잖아 그치 처음에 뛰지마 갑축 뛰지당해 일단은 내가 안 가본 것 같거든요? 가볼게요 어? 쏙? 제이자스 뭐야 헥? 후레시 안켜져 가볼게요 쯧 여기 뭐하는 곳이야 쭉 들어가 봅니다 이거 딱 보니까 여기서 얼굴 튀어나오는 거 아냐? 호빵맨들 어? 프랭글스? 뭐 잘하는데? 갈게요 일단 헛헛헛헛헛 음 없고 에이씨 이런거 별로지 않아요 이제 딱 딱 이거 여기로 떨어지는 수준 이거 아니구요 흫 오케이 이거 떨어지는 수준 쓰읍 감이 좋지 않네 요즘에 가봅 가봅니다 뭐야 누구세요? 뭐야 뒤에서 뭐가 오고 있었네? 난 항상 왼쪽으로 간다 아니면 직진? 남잔 직진이다 뭐죠? 나 여기다가 왔는데 너 뭐였어 아까? 뭐죠? 열쇠 찾아야 되나봐 어? 출근거 같은데? 다시 들어가야되는 그런 부분? 다시 들어가야되는 그런 부분? 어? 이거다 아아아아 이런 나 간다 나 가요 쇼옥? 아이씨 게임이 끝이 없네 이거 어? 빛이 열쇠다? 음 음 무슨 말일까 어? 으아 시작부터 그냥 뭔데? 일로 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지금 전구가 있고 없고가 있거든? 진짜 일로 갈게요 전구 전구 있는 방을 찾아라 같은데? 오케이 전구 있는 방을 찾아라 오케이 여긴 중앙입니다 배 하나 중앙에서 바로 오른쪽 첫번째 그리고 건너서 하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도 있나? 어 얘는 뭘 좀 걷다가도 힘들어해 오케이 쫓아온다 왜 이렇게 시커메지 왜 이렇게 시커메지 전구 있는 방 잘 기억해 여긴 없어요 전구 있는 방 여기 하나 더 있다 아 아 T 바로 옆에 오케이 오케이 없는거 같죠? 오케이 가보자 저 이상 느려 느린 번 녀석 그러면 전구가 있는 방이 어디였냐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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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지니어스 아주 쉽다 가자앗 뭐야 또 갑니다 또 가야되나봐 이동해 계단이다 떨어지면 그냥 그냥 어 저 이상이다 집중해 오케이 뭐야 도대체 얘는 근데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어? 꿈이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가봐 크 크게 될 녀석 속 가보자 오 뭐야 뭐야 왜왜 따자 왜왜 따다 뛰어내리 가능? 헛! 오케이 나가요 가봅니다 계십니까? 저쪽에 뭐가 더 있는 것 같애 가보자 뭐야 너 누구세요? 헐리 아니 뭐야 아 뭐야 뭐야? 전갈? 전갈? 아니네? 뭔데? 어 내려가는 길 오케이 길이 있었네 아 저기로 괜히 갔네 응? 사람을 낚아도 정도껏 낚아야지 헤어 주세요 으아 으아 어 저기서 갔나? 어 파마 같은 놈 지나갔구만 다시 가 뭐지? 다른 길이 있나?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가볼게요 으음 그러면 되나 잘 찾아야지 여기 밑에 비밀이 있을지도 아앗 오케이 꿈에선 낙땜이 없다고 갑니다 어? 밝아진다 오 마이 갓 아 저 다이아 다이아였네 다이아 아까 하늘에서 계속 나 쫓아오던거 그게 뭐지? 그냥 갈게요 외계인인가 나는? 처음에는 그냥 어? 뭐야 프링글스 물리치는 게임인줄 알았더니 이거 그런게 아니었네 올라가보자 원기용 모으나? 어? 딱 보니까 원기용 모으는 것 같은데 가보자 궁금해 이게 뭘까? 나는 여기로 와야되는게 맞았던걸까? 거봅니다 간다앗 설마 하 하 하 꿈이었네 꿈이었어 집 인테리어 너무 칙칙한거 아냐 생각해보니까 어? 뭐야 깜짝이 또 프링글스 튀어나온줄 알았네 똑같은 하루였을까? 은은하게 빛이 흘러나오는데? 아무도 없어요? 집에? 하 하 마지막까지 진짜 갑자기 왔는데 귀염이 나지 하 하 다음날 아 더 이상 상 Ο 아 대신 공항 오늘의 그가 그가 감사합니다.